오호타니 전 통역사 기석, 오호타니 계좌석 219억 원을 빼돌렸다. 219억 원. 오호타니 옆에서 통역도 해주면서, 캘리포니아 안내 해주면서 다 해줬던 그 사람이 등에서 칼을 꽂을 줄 누가 알아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선안리는 오호타니 통역의 도박 사건이라는 내용인데 오호타니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박가니가 오호타니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만들고 지난 한국에서 쿠팡, 메이저리그 개막 시리즈 이래가지고 LA 다저스 팀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야구할 때 오호타니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안표 가격도 장난이 아니었고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은 그런 시합이었는데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인수가 떴었죠. 오호타니의 통역군이 오호타니 돈을 몰래 빼가지고 도박을 했었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오호타니도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야 이제 오호타니 끝났다 이래가지고 별의별 뉴스가 엄청나게 뜬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건에 드디어 이제 결말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이번 주에 제일 화제가 된 내용이거든요. 오호타니 통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기를 쳤냐 아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오호타니 군의 이제 통역인 미즈하라 입베라는 사람입니다. 1984년생으로 참고로 저랑 동갑입니다. 지난 3월 21일이죠. 한국에서 그 LA 다저스 오호타니 시합할 때 오호타니 계좌에서 60억을 빼돌렸다. 통역사 해고 이유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이 사람 관련해가지고 많이 떴을 겁니다. 오호타니가 영어를 못하니까 메이저리그 갔을 때 오호타니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맨날 천을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뒤통수를 쳤었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걸리냐면 다저스 구단이 이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저스 구단에서 이제 You are fire 이래가지고 말을 했는데 야 근데 너 왜 그런 식으로 오호타니 돈 빼돌렸어? 제가 이거 다 나중에 갚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오호타니도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야. 오호타니끈도 알고 있었다면 그거 쫄검쫄검 가능성도 있는데 라고 이 사람 명의로 대리로 오호타니가 도박을 했을 거다. 야 저 조용하고 완전 모범 청년처럼 보여도 오호타니 선수 그렇게 안 봤는데 약간 이런 외론도 있었어 일본에서 정말. 그랬는데 NHK뉴스 지난 3월 26일입니다. 오호타니 쇼웨이가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딱 연 거죠. 우리 통역이 지 멋대로 내 돈 갈치를 해가가지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한 거다. 나는 이걸 뭐 알지도 못했다. 저는 이 일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왔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말이 기자회견이지 그냥 성명문 발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날 이후로도 오호타니꾼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견이 그때도 좀 남아있었어. 이게 사실은. 팬분들도 있잖아. 오호타니꾼 좋은 사람이니까 통역사님 살리려고 대신에 돈 내주신 게 아니야 착한 분이라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으로 돈을 대신 냈다라면 관련자가 되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태가 좀 커지다 보니까 FBI부터 미국 국세청부터 해서 미국의 각종 수사기관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스포츠 배팅을 하는 걸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주도 있습니다. 근데 깰일 뻔야가 딱 그런 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 당국이 시범 케이스다. 이거 한 번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위험성이라든지 있잖아. 이걸 한 번 알리에게 때려가지고 미 당국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가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원래 여러분 60억 빼돌렸다 했잖아. 이 통역 친구가. 그런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거 한국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5단의 전 통역사기소 검찰 5단의 계좌서 219억 원을 빼돌렸다. 219억 원. 이런 식으로 밝혀지는 거야. 처음에 60억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200억이 넘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하나도 놀라운 게 뭡니까? 5단의 통장 안에 현찰로 200억 이상 있었단 말이잖아. 야 5단이 너무 부럽다. 나 보면서 있잖아. 대단하네요. 나도 통장에 200억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한 거를 그냥 현찰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게 뭐 빼돌린 거만 이거지. 그러면 도박에서 땄어 안 땄어.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야. 그런데 이게 미국 수사에서도 답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달 최근까지죠. 약 1만 9천 건의 도박을 했다. 하루에 평균 25건이나 도박을 했대요. 평균하니까 한 판당 약 1만 2천 8백 달러를 도박에 걸었다. 딴 돈은 총 1억 4천만 달러. 잃은 돈은 1억 8천 2백만 달러. 그러니까 총 4천만 달러. 이런 거예요. 돈도 많이 빼돌리고 도박업체에게 갚지 못한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도박업체에서 있잖아. 사채꾼들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협박도 사실은 왔었다고 합니다. 이게 FBI 조사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 FBI가 대단해요. 뭐냐면은 저 친구가 도박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5호 따니랑 통역사의 매일 연락, 전화연락 그걸 다 봤대. FBI가 감식을 했는데 5호 따니는 알 수가 없었대. 이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는지 없었는지. 그게 몰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5호 따니는 일단 피해자다. 무죄다. 미스아라. 통역 이 친구가 5호 따니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척 하면서 돈을 그냥 뒤로 다 빼돌린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 송금할 때도 미국 은행도 본인 확인 이런 걸 한답니다. 근데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5호 따니처럼 있잖아. 내가 쇼헤이 5호 따니인데 돈을 좀 송금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5호 따니를 사칭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돈 송금한 것까지 FBI가 잡아낸 거예요. 치밀하면서도 5호 따니가 그걸 안 들키게 약 3년간 그걸 했던 겁니다. 이 친구가. 송금 갈 때도 휴대폰에 띠링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5호 따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올게. 그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5호 따니도 세무사가 있습니다. 본인 비용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계좌. 예를 들어 5호 따니 광고 계좌. 5호 따니의 다른 스폰서 수익 이런 거는 다 공개를 했는데 5호 따니의 월급 계좌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안 줬대요. 통역 친구가 5호 따니는 본인 월급은 본인이 그냥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들 알 필요 없어요. 라고 대신 얘기해가지고 그걸 알아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블랙박스처럼 꽁꽁 감싸둔 거지. 근데 더 악질적인 게 뭔지 알아요? 도박 사이트에 송금할 때는 5호 따니 계좌에서 돈 뽑아서 송금을 했잖아. 근데 아까 기사에 나오죠. 아사이에서도. 도박에서 이긴 금액도 있었잖아. 이겼을 때 도박 사이트에서 돈이 송금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계좌로 받은 거야. 나쁜 사람. FBI가 이걸 다 발표를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지. 야 이거는 악질이다. 이제부터 이제 모든 여론이 이제 야 우리 5호 따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이때 성명 발표할 때도 그지 말하고 싶어 등이 많았는데 그냥 저는 모릅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뭐 나쁜 놈이다. 죽이려는다. 이런 말 안 하고. 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5호 따니 사람이 좋을 수가 있냐. 완벽할 수 있냐. 이러면서 있잖아요. 5호 따니는 이제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러고도 나온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라고요?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현의 날.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보물 5호 따니를 이 메인으로 노리고 있던 인마가 일본에서 대역제인이다. 자 여러분 예를 터세요. 이래가지고 일본의 각종 탐정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5호 따니가 옆에 있는 좋은 친구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좋은 친구인가 알아보자. 이 미즈아 라는 사람은 일본 호카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요리사였어요. 일식집. 근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재. 그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계속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도 잘하고. 대학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 같은 데 나왔대. 나름 좋은 데래요. 그랬는데 일본 주간제에 전화를 거는 거지. 거기에 이베이 미즈하라 졸업했습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런 사람 저희 대학엔 졸업생이 없습니다.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통역일을 하게 된 친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캐치미 이프 유 캔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 다 전산화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믿어? 예전에 5단 옆에 있을 때 못 털었어? 느끼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보선 레사 뛰던 오카지마라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미국의 다른 메이저리그 팀에 팀을 옮기려고 테스트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 근데 영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 소개시켜준 통역이 있었어요. 임시 통역이. 그게 누구? 이 친구였던 거야. 그랬는데 오카지마라는 사람은 피지컬 테스트에 통과를 못합니다. 신체검사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야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구단이 입단을 못했으니까 결국엔 바로 실업자가 되었지. 그랬는데 일본 프로야구팀의 통역사로 들어올 때 약을 판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오카지마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뛸 때 통역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일본 야구팀에 넣었던 거예요. 당장 거기에 대해가지고도 아까 말한 있잖아. 선수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피지컬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잠깐 일기소침할 때 옆에서 치어 업, 힘 내오 이런 말도 해준 나름 나쁘지 않은 친구여라고 과거에 입을 한번 털었던 거예요. 누가? 이 오카지마가. 그러면 인정.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심을 안 했던 거지. 나름 경력도 있고 심성도 좋은 친구네. 라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최근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오카지마 선수. 바로 인터뷰 한번 때리죠. 저는 미즈하라 군과 계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구단이 소개시켜줘서 잠깐 옆에 있었던 것뿐이지 그 친구랑 금전적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몰라. 바로 이제 이 친구 손질을 치는 거죠. 사람은 무섭네요. 잘 나갈 때는 아 그 친구 옛날에 잠깐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아닐까? 아니 계약도 하지 않았고 몰라요. 남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섭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호카이도 리오넷 파이터즈라는 팀에 뭡니까? 통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 프로야구도 해외에서 용병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 영어 쓴 용병 옆에서 이 영어를 일본어로 통역했죠. 이런 일을 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운명의 굴레가 시작되는 거죠. 이 호카이도 리오넷 파이터즈에 유명한 유망주가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야구단에. 예. 오오타니 쇼헤이. 거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바까네 영상 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구단에서 PPT 해가지고 PPT 그거 설명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오오타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오타니도 딱 들어가니까 이미 뭡니까? 이 친구가 있었던 거지. 이 통역 친구가 오오타니 선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 타니꾼 야구 잘하네. 타니꾼 영어 잘해? 못하는데요. 나중에 미국 갈 때 나 데려가. 캘리포니아 출신이거든 너무 잘 알아.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운명 같게 뭡니까? 오오타니가 들어간 메이저리그 첫 팀이 어디예요? 엔젤스잖아. 하필이면 이 통역 친구의 나와바리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로 딱 당선이 된 거야. 오오타니가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뭐야? 타니꾼 아니 캘리포니아 애가 입을 오지게 터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오오타니가 가는 김에 가자. 이래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붙어다니면서 이 다저스 때도 같이 붙어다니게 된 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도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성공적인 인생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저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학력 위주? 없던 일을 있던 것처럼 부풀려?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도 마리화나 소지로 잡힌 적도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로 까니까 바른 청년은 아니야. 경력상 냄새 나는 게 있어. 그걸 본인이 덮어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오타니 옆에 서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착한 친구로 보였는데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이게 일본에서 밝혀지게 된 거죠. 어쨌든 오오타니가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영어를 못하는 본인이 미국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 캘리포니아는 이런 거야 부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준 형같은 존재인 이 사람이 바로 뒤에 칼을 꽂았단 말이잖아. 사실은 부모님보다 와이프분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오오타니 동정 여론에 이제 하나도 말해주는 일본의 경험자가 있죠. 신조 쥬요시 그러면 신조꾼 내가 네 돈 관리해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일본 돌아가서 자 이제 야구도 은퇴했으니까 뭐 하나 해볼까 라고 해서 통장에 있는 돈 좀 뺄게요. 하는데 통장 잔고가 2,200만에 200억 있던 통장 잔고가 2억이 된 거예요. 99% 소멸이죠. 돈이. 근데 3일 만에 잊을 수 있다. 지난 일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오오타니 얘기를 하는 일본에서도 뭔가 야구 선수들 있잖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 야구를 잘하고 다른 거 프로페셔널하게 하는데 돈 관련이 너무 좀 못한다. 일본 운동계도 뭔가 술도 잘 마시고 의기투합했다 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믿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사기꾼들은 뭡니까? 정말로 친절하게 나는 다 필요 없다. 너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이번 오오타니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지. 오오타니 옆에서 통역도 해주면서 캘리포니 안내 해주면서 다 해줬던 그 사람이 등에서 칼을 꽂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역시 돈 같은 거는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았던 지금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박간희 영상 오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결혼을 했었다라고 해서 영상 올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사기사건이 일어나니까 한 번 더 이게 더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일본 메이저리그가 누굽니까? 이치로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치로 선수의 와이프 분입니다. 일본 TV 아나운서입니다. 옛날 다저스에 뛰었던 이시라는 투수입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 분 일본 TV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의 옛날에 투수 괴물 마트자카 옆에 일본 아나운서입니다. 다저스에서 뛰었던 마에다 켄타 옆에 일본 아나운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본의 성공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와이프의 법칙이에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면서 똑똑하면서 영어도 잘할 줄 아는 TV 아나운서가 옆에서 내조를 하면 돈을 적어도 조강지천은 배신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돈 관리 잘하고 일본으로 잘 돌아왔던 거지. 그런데 이번에 오오 따위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둘 다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 아나운서들이 아까 말한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다 하다니만 여러분 TV가 어떤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 이치로를 내가 겟해야 된다. 이건 뭐야. 마이다 깬다. 마이다를 내가 데려가야 된다라는 그 치열한 여성사회에서 이긴 분들이 이렇게 메이저리그 남자 선수랑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똑똑하고 예를 들어 꾀도 좀 돌아가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돈 관리도 좀 되는데 이번에 오오 따위 부분은 너무 순박해 보인다. 와이프 분도 스포츠 선수였잖아요. 전 프로 농구 선수거든요. 둘 다 운동 선수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뭔가 좀 그런 사회생활 나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이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오오 따위에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그때는 괜찮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일본에서 뭡니까. 오오 따위를 걱정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제빵 결과로서 나온 게 아니라서 다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발표된 정보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변호사 또 세잖아요. 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죄 무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사건의 내용은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있잖아요. 다 프레스 릴리즈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드라마 한 편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빼간다든지 어떻게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저런 뉴스 나올 때 오오 따위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버리고 도박에 빠질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말을 하면 도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당장에 본인도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도박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FBI 저런 데서도 이번 사건을 좀 크게 전세계를 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박이 이 정도로 사람을 망칠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있잖아. 보도자료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고민이라고 하네요. 돈 문제 돈 관리 문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 10대 때부터 경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래서 이런 돈 문제는 생긴다고 하네요. 물론 아까 미자라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나는 5호 따위보다 못하다. 이런 거. 아마 그런 거를 도박으로 돈을 범으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 나도 할 만하다.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채우려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네요. 뭐 결론적으로 이게 일본에서도 어쨌든 FBI 움직이고 미국 국세청도 움직이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누구나 부러워하던 인생 정말로 180도 바뀌어가지고 범죄자 취급받는. 그런 게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 인생 정말 알 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귀결이 되겠네요.